파리바게티 파리바게티 진짜 짜장면을 탄다고? 우와! 진짜 판다! 파스타도 있고 깝깅이도 있고 헉! 진짜 많네 다섯 개밖에 안 나왔을까? 아! 왔다! 우와! 물박스 같아 맛있겠다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닭닭디셰입니다 오늘은 파리바게티에서 나온 짜장면 깐풍기를 먹어볼거에요 오우 파리바게티에서 요렇게 요렇게 깐풍기 짜장면 오우 그냥 짜장면 냄새에요 볼게요 225 그냥 짜장면 오우야 왜께 맛있어 진짜 시중에 파는 짜장면이랑 똑같애요 후우 불굴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간옥봉기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일단 편의점에 파는 치킨 맛이에요 학교 끝나고 먹으면 진짜 꿀맛인데 소스에 찍어서 비쥬얼 맵다 소스에 찍어서 누리쿨이 좋아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양념을 먹기 쭈얼 참기름 소스에 찍어서 투기 소스에 찍어서 매운 고추냉이 새벽에 배고프다 장미도 땡겨 그때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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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et 간추냉 고추냉이 Simmons 잘못된 맛 조금로 스크랉이 두 recite 고추냉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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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쫄깃쫄깃해요 면이 쫄깃쫄깃해요 음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먹으니까 행복하게 배가 찼어요 깐풍기가 진짜 맛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도 하세요 그러면 안녕